아디라 넌 누구야? 전 당신 편이에요 공주님께서 시작한 이 여정을 끝낼 수 있게 도와드리러 여기 온 거구요 저도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본 걸 합치면 하나는 분명 확실해요 이 바위들은 공주님을 찾았고 공주님이 오시길 원해요 어둠의 왕국으로요 앞에 놓여진 길을 따라가 봐요 우리의 운명이 이끄는 곳으로 아무리 위험해도 우린 항상 함께죠 그러니 운명을 따라가요 어딜 가든지 언제나 서로의 옆에 있을 거야 어딜 가든지 위험한 일도 함께 헤쳐나가요 어딜 가든지 조금 힘들겠지만 함께잖아요 어딜 가든지 세상이 불러요 알 수 있어요 함께 모험을 해요 모든 것을 모든 것을 모든 것을 모든 것을 투데이 이슈톡이었습니다.